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딸 세리나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4시까지인데 지금 딱 4시거든요 저희 딸 세리나의 벌떼 파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린이를 위해서 선택한 장소는 클레이 시저스 페이퍼 약간 크래프트 이렇게 뭔가 만들고 하는 벌떼 파리 하는 장소에요 근데 인기가 되게 많더라구요 저희 살고 있는 리버 엣지에 있는 장소인데 어 여기 있다 여기다 클레이 페이퍼 시저스 스튜디오 우리 아빠 뭐하는거야? 아빠 아빠 와 너무 이쁘다 뭐하는거야 고맙습니다 Happy Birthday our birthday no we love the serena will leave us happy birthday serena so why don't you do that and say okay this is boring no no you guys are going to be designing your own cups and plates and nobody else in the world ha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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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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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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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의 카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카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카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